유리나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차량 리뷰에 곧 소음 측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쌍용용 자동차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허어어어어어어 자연주의 본격 레저카 소음 측정을 위해서 시승기 제 2부로 돌아온 유리나무 채널 입니다. 제가 이제 소음기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 소음 측정 시승기를 보신분들 아시겠지만 소음 측정에 중요한 포인트는 4가지 입니다. 첫째 아이들링 그 다음 60키로 80키로 100키로 이렇게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열이 끝났으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시작합니다 유턴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지 옛날 차들 중에는 넘어지는 차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 경차들 포함해서 뉴코란도 잘 넘어지는 차 중에 하나였죠 아이들링 상태 예열이 끝난 아이들링 상태이구요 항상 동일한 소음기로 소음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아이들링 상태 파워올 자 보면은 59 에서 60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운행하면서 더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심 기대가 됩니다 자 60키로 도달했습니다 아이들링 상태보다 10데시벨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80키로 에서 어느정도 소음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80키로 도달했습니다 60키로 에서 67데시벨 정도 나온 거에 비하면 80키로 까지 가속이 됐을 때 3데시벨 정도 올라가는 정도면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100키로 구간이 남았습니다 100키로 구간에서 한번 더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키로 도달했습니다 80데시벨 밖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링을 포함한 속도별 소음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아이들링 소음이 다른 차량보다 조금 높은 반면에 속도가 올라가면서 항속할 때 60키로 80키로 100키로로 항속할 때 제 생각보다는 방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운행을 할 때 느끼는 방음 수준에 비하면 소음 측정은 생각보다는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아이들링 때는 58데시벨 정도 나왔고 60키로일 때는 57데시벨 정도 그리고 80키로일 때는 70데시벨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키로일 때는 80데시벨 정도가 나왔는데 소음 측정을 했던 다른 차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자동차 시승기의 꽃 소음 측정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시승기로 그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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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